KCC 대 정관장의 6라운드 맞대결 티보포와 함께 경기 출발합니다 정착영, 이승현과의 소매김 직접 갑니다 왼손 레이업 떨어집니다 10초만 레이업 떨어집니다 아반도 아반도 멀어지면서 쏩니다 에피스톨라 이승현 쪽으로 미드윈 점퍼 이어 2차 도전 에피스톨라 이승솔라 레이업 떨어집니다 했었거든요 그런 근성이 있는 선수입니다 에피스톨라 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에피스톨라 난리둘씩 바운드 맥컥 빼줍니다 에피스톨라의 성점 지도 3,4 리플렉션 아 나가지 않았습니다 에피스톨라 무렸습니다 제프탭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반도를 이겨들어갑니다 범비기호에 목 붙이면서 자 최성원 빠져나옵니다 바운드 정용인 꼴비 마무리 에피스톨라의 성점 높은 점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쇼버 아 지금 동점 맞춰 두 개를 바로 썼습니다 만약에 서수점 하나는 상당히 크거든요 에피스톨라 정면소둘 돌아 나옵니다 정용인 돌파 백업이에요 이거는 아반도인데요 안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주 토입 아반도 리버스를 올려놓습니다 4초도 안걸렸습니다 단지구를 끊었습니다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아 더 2농째 들어갔습니다 박재훈 쪽으로 시간 없습니다 박재훈 쏩니다 3점 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부자 KCC가 91 대 88 3점 8